아 행복거립니다 오늘 만지도 연대도 간다고 지금 여기 연명마을 선착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화창합니다 오후에는 뭐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친구 만났습니다 자 친구 만났습니다 만지도 있어요 잠자 보자 행복걸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좋아요 자 여기 소식장입니다 여기에서 만지도 들어가는 중학교 친구 만났어요 짠 메타로 갑니다 아 갈매기 소리 완전히 장난아이네 장난아이네 썬선합니다 우리는 45인성 어? 독배탄다 하지마 98인성인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운 안들어보세요 하하하하 터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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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화창하니 좋네 날씨가 화창하니 좋네 만지도 명품마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건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들어봤나 식당같은게 많이 생겼다 하하하하 이래가 되겠나 자 건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는 해안사로 먹고 출발합니다 우리는 해안사로 먹고 출발합니다 식당입니다 자 지금 미역 미역말르고 있습니다 으흠 우리 일행들은 지금 산행을 하고 있어요 자 만지도 이쪽으로 한 바퀴 돌겁니다 만지도 명품마을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옛날 담배들 이름입니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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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해물 무덤 해물입니다 우와 와우 자 맛있는 해산물 먹습니다 미역 일회가 얼마에요? 10,000원 고등해물 한번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썸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아까는 해가 나더니 지금 해가 없어요 자 여기 만지봉 까지 700m 아 여기도 1박 3시 가네요 만지도 펜션 펜션 자 여기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만지구 펜션 펜션이 많습니다 여기 동댕이 있습니다 여기 만지구 올라가는 길 12만 4시 가네요 천국미터 나 저게 나비에요? 나비 나비 아니 아니 벚꽃이 다 폈다 이민 벚꽃이 산산 꽃들이 피고 있네 길 좋다 길도 좋고요 새소리도 좋아요 요 밑에 봐봐 저 멍돌해야되네 경치도 끝내줍니다 자 마늘밭하고 이게 수양갈대 요 보리수 따먹어라 여기 먹어도 돼 맛있어 보리수 열매입니다 많이 달렸어요 음 맛있어 밑에 절벽 한번 보시요 어 맛있다니까 음 좋아좋아좋아 엄청 좋은데 절벽입니다 낚싯대 아 해안스네 아주 이쁩니다 더워서 환복했습니다 짧은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집니다 개나리도 표도 흙진 소나무입니다 200년 해송 개반내 전망대 해송이 200년 됐다고 하네요 이게 200년 된 해송입니다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팔송이 나오는데 열리는 많이 미쳤네요 자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여기도 전망대와 쉼트가 있네요 자 만지도 정상 다 와갑니다 자 만지도 정상 왔습니다 잘해놨네 여기 휴수 갈 수 있는 것도 해놨고 만지도 정상석입니다 자 오케이 좋아 브러스 만지면 커지나 보자 다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 다운 포즈 하나 둘 자 동영상 일단 찍고 그 다음에 사진도 한번 찍을게요 됐습니다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만지도 정상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역주도 젊은데 아 전에 만지본 정상석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좀 작네요 벽에 다른 유전풀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 모습입니다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가 또 모습이 다릅니다 산은 항상 그렇습니다 무엇이여 인자 올라오시는겨 여기까지가 만지도였습니다 바이 행복거리였습니다 바이 행복거리였습니다 바이 행복거리였습니다 바이 행복거리였습니다